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어떤 업종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증시 수다 나눠보도록 할텐데요. 자 오늘은 버프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젤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젤리 대표님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매번 새로운 시각을 좀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메타버스요?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 뭐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시청자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냥 쉽게는 가상현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메타피직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나 그리고 유니버스 세계를 합친 단어 넣어서 형이상학적 세계, 가상의 세계라는 뜻이라서 그냥 쉽게는 가상현실 세계다.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가상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면 되겠는데 좀 예를 들어주실까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화 중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접속되어 있는 온라인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교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티븐 스피버브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는 VR 기기, 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게임 속에서 사실상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메타버스가 더 중요해진 시대를 약간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냥 사실 게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MMORPG라고 하죠. 역할 수행 게임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본인의 아바타를 강화하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메타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만나고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체적인 어떤 시장 경제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가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튜브에도 지금 박한님이 메타버스 어렵네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실 정도로 이 개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이게 좀 부랴부랴 글로 배운 개념이긴 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 10대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보편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오네 안 오네 이런 걸 논한다는 걸 제가 좀 웃길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미권의 10대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로블럭스 같은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12세 이하 초등학생의 4분의 3 정도가 이걸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반 정도가 이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상 뭐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씩 살다시피 하면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거기서 하고 뭐 수업도 거기서 듣고 그리고 어떤 사실 되게 유명한 대학교들인데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행사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실에서 하지 못하니 그 가상현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콘서트 방금 말씀드린 졸업식, 입학식 그런 이벤트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인천시에서 관광하는 상품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놀이,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다 메타버스 안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G세대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많이들 좀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냥 불편화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투자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이렇게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영향이 점점 커질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로블럭스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관련 종목으로 묶인 종목은 이미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필요한, 필요하진 않지만 정확히는. 사실 하드웨어가 있으면 좀 더 몰입감 있게 그 세계를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VR, AR은 많이 접해보셨죠. 그래서 AR용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VR용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기기. 여기에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사실상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소재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장비주 이런 회사들이 우선은 지금 메타버스 국내 관련주에 묶이는 추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쪽은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는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의 개념을 표방한 어떤 서비스 대부분이 게임인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도 연구개발하는 회사들 혹은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관련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세만으로 봤을 때는 올레드 등착기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선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AR, VR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엠게임, 한비소프트,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네이버 데페토에서 투자도 하고 안면 인식 기술을 AI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에 상장한 알체라라는 회사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올레드 소재부품, 장비, 그리고 VR, AR 게임 크게 두 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설명도 해주셨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